황금활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지금 나와있는 곳은 진주지역의 에어방 농장에 나와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정식전부터 황금활농법 프로그램으로 기비량이라던지 비료량을 맞추고 하는데 평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등쿨 내림이 좀 부족해서 세력이 일부 약해지고 있는건데 지금 10월 5일경 5일 6일 그 사이에 정식한 밭인데 1차 수확하고 지금 또 달리고 있는 장면인데 줄 내림을 어제 해놓으니까 상부에는 약간 영향을 받아서 자라고 있는 형태이며 최근에 또 세번째 관수 비료를 했는데 800평에 유안두포 요소 10키로 약 50키로 정도의 비료가 들어가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비료가 좀 일부 늦은 것도 있고 또 하엽에서는 비료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하엽의 색깔이라던지 두께는 상당히 좋으나 상부에서는 좀 수세가 딸림이 있었는데 그저께 비료 양으로서 지금은 입속에 들어있는 비분을 아직 소화를 좀 못하고 있는 형태이며 이렇게 비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홉시 약 한 20분경인데 오전 약간 시드름이 있습니다 이 시드름은 비분이 좀 많이 흡수했을 때는 잎이 소화를 하려면 함수량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뿌리 함수량이 아닌 잎의 함수량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위에 그 쉐입은 탱탱한데 첫번째, 두번째, 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, 네번째 네번째, 다섯번째 잎이 시들고 있는거지 약간 시드름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량을 보면 수분 39.7에 22.1 지금 현재 함수량도 빨리 호박이 먹고 있기 때문에 수분도 빠른 시간에 없어지고 있고 비분도 그렇게 좋다고 해도 또 2.1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 일주일 내외로 또다시 한번 더 비료를 50kg 이상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작물에 맞는 이 시량을 측정해서 비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함수량과 그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만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비분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 맹물 시비라든지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줘야만이 잎 두께로서 뿌리가 활동이 더 영양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연면 시비를 안 해버리면 또 잎에 있는 함수량 부족으로 잎이 시들음이 더 많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또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얼룩달룩 할 때는 잎 속에 함수량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맹물 시비나 연면 시비를 해서 지금 잎 속에 있는 비분을 영양소를 이동을 시켜주면 더 식물 생리 생력이 강해지네 모든 행동이 더 빨라지고 강해진다는 거죠 잎 속에 비분이 많으면 약간 끝이 뒤로 뒤집어지는 행상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끝이 약간 뒤집어지는 행상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 세 번째 잎도 뒤집어지고 네 번째 잎도 뒤집어지면 비분이 잎 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분이 소화를 못할 경우에는 아래 잎들이 누룩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룩하고 푸른기가 있다면 이거는 비분 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영양을 이동시키려면 잎이 낮에 잎이 약간 시들거나 할 때 맹물 시비라서 영양소를 이동시키면 생리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나 할 수 있습니다 황금활농법은 식물 생력에 맞는 이론과 식물의 생력에 맞는 토양 함수량 또 비분 비료량을 측정해서 농업에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끔 적용하기 때문에 식물 생력이 활성화 되는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려면 품질을 좋게 하려면 그에 맞는 합당한 그 생력에 대한 이론과 실전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이론과 실전을 맞추려면 비분은 측정을 하고 함수량을 측정하고 상부 생장점의 잎을 보고 진단해서 그에 맞게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황금활농법 대표는 오늘 진주 금산지역에서 농가의 현장에서 여호박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 및 진단하고 농가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황금활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